이 곡은 긴 공백할 때 컴백해서 너무나 반가웠던 곡입니다. How You Like That 최절정의 걸크러쉬 퓨리스 러브 1. 한복 한복 코디 구미는 느낌으로 보고싶더라 결제품집 믹스도 모르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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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보고싶어 저는 일시정도 줄었어요 2절에서 미샤 님이 알라딘 복장으로 나온다고 해요 알라딘 복장으로 나와? 알라딘 복장으로 나와? 레슬린 씨 복장으로 나와 최순이? 영화에서 튀어나오는 인물인 줄 알았어 잠깐 꼼꼼하게 보셨어 멤버들 사이로 로제 님이 튀어나오면서 춤추는 곡이 있거든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다 3절 시작할 때 다같이 손을 맞대고 하나 둘 투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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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심장에 투도닥 투도라 같이 하자 마지막 Q. 뷰디스러우는 노입부부터 빠져들 수밖에 없어 빰빰빰빰 나오잖아 예예예 그래픽 김투로 엘리작 이렇게 오래번만 기다렸었던지 여틀만의 1억 뷰 넘긴 거 알아요 내 개인적인 희생이들는 블랙핑크 노래 중에 소리가 이입이 됐던 곡이었어요 이 사랑을 끝내는 게 우리의 행복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멋있게 얘기하잖아 뮤비 2절 무대가 너무 좋아 덧 안에서 춤추는 거 아나? 그래픽인지 실제 덧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래 그렇다고 뭐야? 슬로우 버전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거야 매력이 느껴질 때는 까맣지 중반자들 때문에 렛츠킬디스 고! 하여 1라운드? 하나 둘 셋 렛츠킬디스 고! 셀레나 보네조 포티한 시원한 여유송 아이스크림 블랙핑크를 향한 팬심에 불을 지핀 울지않나 이 아이스크림은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색감이 너무 이뻤어 되게 즐겁게 노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사를 알고 하니까 좀 식겁했어 조금 식겁은 느낌이지 앙큼한 것 같아 약간 대놓고 끼 부리는 느낌? 아이스크림 칠린이란 가사가 있단 말이야 아이스크림 칠린 난 최고다 소리 들어 이런 느낌으로 좀 노린 느낌이지 않을까 난 이 노래가 베라 가는 길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하하하 전전하면 진짜로 킬링파트를 하나로 뽑을 수가 없어 기승전결이 너무 많아 곡 구성이 짤짤해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물결집에서 춤추는 거 알지 어 네 아이스크림 난 똑같아 왜 내버려 가버렸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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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부분 롯게믹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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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각 2라운드 하나 둘 셋 블랙핑크 블랙핑크 퓨 미디움 템플 감성 자극성 스테이 블랙핑크가 어떤 그룹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붐바이야 헐 스테이를 부를 때는 기타반주에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멤버들 목소리가 와 목소리 음색이 다들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대 그리고 또 스테이 공연 영상을 내놨거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제니님이 갑자기 울음을 쏟아 팬들이 그 빈 공백을 채워주더라고 하아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데뷔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데뷔하자마자 정말 대박이었어 신같지 않은 신이 희릉기였어 그리고 많은 걸그룹들이 첫 번째 데뷔할 때는 귀엽고 소녀스러운 이미지로 나올 때가 많잖아 이분들은 나는 뿅 하하하하 나는 블랙핑크 이렇게 나와서 신성했어 맞아 나는 여기가 킬링파트야 어디 여기 약간 물결치듯이 빠라빵 빠빵 빠빵 여기가 킬링파트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특정 몇 번 따라하지마 Q.라이검 3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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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라이검 4라운드 Q.라이검 3라운드 Q.라이검 4라운드 슬라스를 다시 한 번 느꼈어 주아리파가 먼저 플라우젤 한글 가사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벌스 투어랑 브릿지에서 한글 가사라고 너 지금 나 블랙핑크는 같이 알고 뮤비를 한번 찍을려고 했었는데 블랙핑크 스케줄 때문에 못 찍었잖아 아쉽나 신기해 블랙핑크가 전 세계에서 한 게 다 알고 이 노래 제목이 키스를 해서 지워져서 화장을 다시 하자 하는 줄 알았어 메이크업이 있는 거 같지 의미를 들어보니까 엄청 야하더라고 몰랐어 마지막처럼 해선은 나는 리사님이 너무 멋있게 보였어 2절에서 랩을 막 쏟아부는데 영어라서 무대를 냈지만 딕션이 너무 정확한 것까진 알겠고 제스쳐도 너무 멋있고 엄청 감탄했어 코디 다시 한 번 칭찬해 주세요 유럽의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들을 쫙 불러누고 감탄하네 코디가 교복 느낌 있잖아 근데 그냥 마냥 소녀스러운 게 아니라 품격이 있어 약간 워킹하면 이렇게 건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같아 상우층 빨빨빨빨 또 꽂혔네 빨빨빨빨 이거 너무 중독성 있지 않아? 중독성 있지 빨빨빨빨 그 빨빨빨빨 들으면 약간 신나기 시작하잖아 빨빨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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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엄청 이렇게 세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세면 약간 묻히게 마련인데 오히려 더 높고 실력도 좋고 얘기도 좋고 이런 사기캐가 없어 진짜 빨빨빨빨 말아 말아 최강 4라운드 하나 둘 셋 HEY 2. uktors 아이 provin 아 mano 너무 세나 vérit 진짜로 나 amzer 마음을 못정했어 마음을 정할 수 있게 긴디 춤을 하θε 우리네 구가맞지 말고 사실 누구일까 님이 춤venueSo mauvais 이 무so 나오자 화강 1차전 하나 둘 셋 마지막처럼 대 킬비스 러브 킬비스 러브 킬비스 러브 4번부터는 힘들 수 밖에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좋은 곡들이 많잖아 난 쉬워 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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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준아야 지금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아니 여기까지 아프지 방송 마지막지 방송 진짜 오열을 못 가다가 아예 가릴 수가 없어서 뭐 이랬던 노래였고 이렇게 4강 2차전 하나 둘 셋 Let's kill this love 3번째 본장난 vs kill this love 1번째 본장난 vs kill this love 본장난 vs kill this love 본장난 vs kill this love 그룹힝크의 지금까지의 연대기를 딱 반응하면 앞부분의 최강자가 본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뒷부분의 최강자는 kill this love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거겠죠 결승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연한 메인의 반성 멈출 수 없는 우리 떨림은 아랭 아랭 저희가 이번에 다룬 블랙핑크 여덟 곡 중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다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번째 배달의 반성 형은 2번째 배달의 반성 근데 정말 2번째 배달의 반성 2번째 배달의 반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